중국 사람들은 어떻게 볼까 이걸 한번 보시죠 중국의 전문가들 중국이 여러분 다 아주 명렬하게 미국을 따라가는 겁니다 인프라도 잘 돼 있고 보시면 오늘 AI타임스의 이름 톱뉴스가 중국의 알리바바가 이름 주최한 컨퍼런스의 내용입니다 중국은 오픈 AI사의 소라에 이어서 동영상입니다 오완에 대한 추격을 선언했다 오픈 AI사의 GPT 오완은 AI 개발에서 획기적 전환점이 될 것이다 똑같은 시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저마다 종사하는 분야는 다르고 다르게 여러분 생각하고 있지만 결론이 비슷한 겁니다 범용 인공지능 개발을 위한 획기적인 그런 사건이 바로 9월 10일 날 일어난 오완 발표다 이야기죠 여러분 그 내용을 이게 이제 알리바바 컨퍼런스입니다 기술 컨퍼런스 중국이 이번에는 오픈 AI사의 오완을 따라잡을 목표를 설정했다 동영상 생산 인공지능인 소라에 이어서 올해 거론된 두 번째 목표이다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중국 광저우에서 열린 알리바바 클라우드 컨퍼런스에서 알리바바 클라우드 컨퍼런스는 세계 4위 업체입니다 중국의 대표 AI 스타트업들이 고급 추론이 가능한 오픈 AI사의 새로운 모델을 추격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클라우드 분야에서 세계 4위 업체입니다 알리바바 클라우드가 이에 따르면 중국의 4마리 AI 호랑이 중 하나인 문샷 AI의 양질인 설립자는 오픈 AI사가 9월 10일에 내놓은 오완 모델인 AI 개발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주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까 그런 컨퍼런스의 메인 포럼에 참여해서 오완은 이제까지 대형 언어모델 발전을 이끈 스케일링 법칙을 넘어서는 것을 큰 의미를 갖는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여러분들 데이터를 확보해 가지고 엄청난 그런 컴퓨팅 능력을 사용해 가지고 모델을 개발한 거가 완전히 있다 이런 추랙이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의미가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일관되게 이야기했던 것을 중국의 AI의 최전선에 서 있는 사람들이 확인하는 겁니다 많은 산업구조의 변화를 일으키고 스타트업에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것이다 뭐가? 추론을 향한 대장정에서 분기점 을 제공한 9월 10일 날 출시됐던 오픈 AI 사이 GPT 오완 모델이 바로 하나의 전환점을 제공할 것이다 이야기죠 저는 익숙하지 않은데 아마 AI 업계에서 중국을 대표하는 인물 가운데 한 모양입니다 양질인 문샷 AI 파운더입니다 AI 스타트업 스태프업의 창립자 겸 CEO 장다신도 이에 공감하면서 AI 개발이 9월 10일 날 발표된 GPT 오완으로 인해서 더 높은 단계로 올랐었다 이렇게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는 겁니다 오완이 기초 모델과 AI 애플리케이션 개발에 더 많은 핵심 기회를 촉진할 것이다 물론 미국의 기술 제재로 GPU를 규제하지 않습니까 컴퓨팅 파워 확보가 문제이지만 장다신 설립자는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가 범용 일방지능이라면 비용이 얼마든지 우리는 이것을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당분간 중국의 주요 AI 기업들은 강화 학습의 투자를 두 배 이상 늘릴 것으로 예측한다 다시 이야기하면 GOT chain of thought 단계별 학습을 하고 잘하는 경우에 여러분들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잘못하는 경우에 페널티를 제공하는 그런 강화 학습을 계속해 가지고 추론 분야에서 미국을 따라잡겠다는 겁니다 문샷, 바이천, 지프, 미니팩스 이게 아마 AI 분야의 4대 호랑이 그다음에 큰 기업들은 바이두, 텐센트, 알리바바, 빅테크들이 모두 다 미국 추격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이처럼 2022년 채치pt 출시 이후에 오픈 AI 사회의 주류한 모델을 내놓을 때마다 중국은 국가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미국을 따라잡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지난 2월 소라가 등장했을 때도 중국 정부 차원에서 미국의 기술이 크게 뒤졌다고 지적하면 관련 기술 개발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지금처럼 전 세계의 가정용 로봇 시장이 중국이 어마어마한 시장을 많이 먹었죠 민간 기업들 그다음에 지금 하늘에 떠다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결과 중국은 반년 만에 화이쇼우의 클링, 센슈 AI 비두, 지프의 잉, 바이트댄스의 지맹 AI, 미니맥스의 비디오 오환 등 수준급 비디오 생성 AI를 쏟아나는데 성공했다 앞으로 AI는 몇 분 또는 몇 시간 동안 작업을 수행하며 더 강력한 추론 능력으로 다양한 모델을 전환한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AI 미래 개발에 매우 중요한 주제가 될 것이다 엄청나게 어려운 과제를 인간을 대신해서 맡아주는 겁니다 어제 여러분 보시다시피 물리학자나 생의학자들이 이번에 나온 오아 모델을 이용해 가지고 문제를 풀지 않습니까 며칠이 걸려야 될 문제를 단 몇 시간 만에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정리가 되는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